안녕하세요. 게임 디자인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졸재상이라고 합니다. 끝없는 겨울의 산을 준비를 하면서 스튜디오 차원에서 연출을 좀 더 강화를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관부서들과 열심히 발로 뛰면서 협의를 하고 치열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게임 디자인실에서 의뢰파트를 맡고 있는 천유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끝없는 겨울의 산에서 메인 의뢰와 기본적으로 영지가 하나 업데이트될 때 준비되는 MPC들, 대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관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사마 프로그램실에서 개발을 맡고 있는 박광훈입니다. 이번에 끝없는 겨울의 산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는 컷신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라이브에 있던 기능들을 컷신툴로 다양한 파트에서 제작할 수 있게 개발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사마 프로그램실에서 개발을 맡고 있는 이종권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광훈님을 보조하면서 높은 퀄리티의 컷신은 작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빨리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컷신 제작 툴에 개발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장난 아니었죠. 컷신 툴 개발할 때 개발 초기 단계에 카메라 각도나 구도 같은 것을 특정 구간을 반복해서 보면서 이슈를 잡거나 개발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초창기에 플레이어 캐릭터가 모델 리소스가 알몸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개발할 때는 솔직히 개발 환경이다 보니까 라이브에 나갈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특정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제 뒷모습을 좀 줌에서 보고 있을 때가 있는데 제 모니터도 크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게 조금 민망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행히 잘 차리고 플레이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 뻔뻔하니까 사실 봐도 괜찮거든요. 저는 누가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작업을 이제 나눠서 이제 다른 분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정신적 고통을 좀 호소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용사랑이란 말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용의 오가들이란 뜻이죠. 좀 더 웃긴 이름으로 바꿔볼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용사랑을 넘어서는 게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컷신을 만들려고 하면 컷신에 맞는 동작을 설계해서 그대로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분께서 많은 힘을 써주신 덕분에 이제 기존에 입던 애니메이션을 편집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컷신을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예를 들어서 세렌디아에서 칼편까지 지나가면서 이제 컷신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되게 오래 걸려서 받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끝없는 겨울의 산이 나가면서 저희가 컷신을 거의 한 30개 넘게 제작을 했는데 이 점과 비교해서 생산성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지겠죠. 지금 현재 라이브에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컷신을 보시다 보면 이제 자막이랑 입모양 싱크가 좀 안 맞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막에 시작되는 어떤 프레임과 입모양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시간이 오차가 어디서 생기는지 그런 점을 좀 찾아서 저희가 수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몰입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었다...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아마 수정이 돼서 라이브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컷신 안에 내 캐릭터가 나오는데 내 캐릭터가 굳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찾는 데 한 2, 3일이 걸렸거든요. 그 부분이 살짝 너무 아쉽지 않았나. 일단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컷신의 약간 밝은 미래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일단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고 지금 거는 계속 개선을 해가면서 하이델 연애 때도 플레이를 해주셨었죠. 그때 아마 했던 튜토리얼 컷신을 연애에서 했었는데 그때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컷신 중간에 플레이어에게 조작권을 가지고 오면서 NPC와 인터랙션을 한다든지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몬스터를 처치한다든지 지금은 컷신 진행을 캐스트 수락, 컷신 한 번 보고 캐스트 내용 달성하고 완료되고 이런 형식인데 좀 더 머리감이 들 수 있게끔 조작권을 가지고 와서 콘솔 게임의 느낌처럼 게임을 플레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몸의 이름은 란더. 일레즈라요. 이뻐서요. 아 네, 농담이고요. 조르다인이 스토리 쪽에서는 좀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이 친구가 세렌디아에서 칼페온까지 되게 비중이 높은데 그리고 숨겨진 뒷이야기도 되게 많은데 묘사가 거의 없이 네, 그런 캐릭터가 돼가지고 언제 이 친구의 이야기를 좀 더 풀까 하면서 많이 기다려왔거든요. 재등장하려고 각을 좀 보고 있다가 원래는 끝없는 겨울의 산에서 일레즈라 이야기가 진행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아토락시온보다 먼저 끝없는 겨울의 산이 나가게 되면서 그래서 아, 이때다. 네, 제인이 조르다인 쓰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처음에도 이제 조르다인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런 전 상황도 없고 조르다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컷신을 만드시는 이제 실무자분들께서 아, 도대체 얘가 여기서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앞에서 다 빌드업 해올 거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저는 약간 애정이 간다기보다는 이게 메인 에레를 밀면서 조르다인이 왜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지 몰랐어요. 딱 처음에 이제 딱 처음 봤던 제 이미지는 말할 때마다 자랫공주를 찾고 이렇게 수뇌보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주민들을 막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또 크게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하면서 이제 감정이입이 되면서 아, 이래서 욕을 하는구나 하면서 되게 감정이입 되면서 막 순간 욕을 할 뻔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드업이죠. 그 장면이 되게 뜬금없는 장면으로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조르다인은 사실 캐릭터 자체가 뒤통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르다인이 한 거기 때문에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려면 모험가 분들과 조르다인이 어떤 정서적인 교류를 쌓아가고 있는 와중에 툭 하고 던져야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조르다인이 또 그만큼 비중이 커다란 캐릭터가 이제 됐기 때문에 감정을 일부러 좀 고조시킨 빌드업이었습니다. 의도가 정확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란도. 왜냐하면 란도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그 하얀색 푸들 강아지 키웠었는데 걔 이름이 이제 란도였거든요. 활발하면서도 사고도 좀 많이 치는 그런 캐릭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번 설산에서는 조금 사고 뭉칠 캐릭터를 만들어 보자 했고 이제 하얀 여우가 나오니까 그게 보자마자 이제 어렸을 때 키웠던 강아지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고 그 어렸을 때 란도 이름을 지을 때 아빠가 타고 다니시던 차가 코란도여가지고 코란도 좋은 차죠.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 그 춤이 춤처럼은 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동작을 천유리 디자이너가 요청을 했는데 앙탈부리는 듯한 동작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 펄크루트의 그 도깨비 보는 애니메이터 분들 계시잖아요. 아마 그분들 작품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걸 또 그렇게 승화를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대로 잘 썼습니다. 일단은 그 춤의 킬 포인트가 이렇게 좀 꼬리가 되게 뭉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막 막 이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보고 무조건 넣어야겠다 싶어서 그 세례관 폐차광상에서 야만족들 앞에서 야만족들 시선을 강탈할 때 란도가 앞에서 막 춤을 춘다. 처음에 란도 만날 때도 원래는 그 란도를 앞에서 많이 비췄거든요. 근데 그 동작을 딱 만들고 나니까 이건 엉덩이 붙여야 된다. 맞아 맞아. 플로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 상황 속에서 보면 이제 모두 다 몬스터로 변했고 이제 딱 세 명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는 옥진신인들이 죽으면 이제 근원의 불꽃으로 돌아가서 다시 환생한다는 설이 있는데 플로키는 조금 다르게 잡고 싶었어요. 왜냐면 항상 그런 종족들이 있으면 항상 뭐 그런 걸 되게 잘 따르고 하니까 플로키는 근데 이제 나는 죽기 싫어서 나는 이기적이게 안 죽을 거야 이러면서 약간 그런 캐릭터를 좀 하다 보니까 고약한 목소리도 좀 내면서 그래서 술도 막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캐릭터가 만들어졌어요. 옥진신인은 일단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면 이제 예티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오피셜은 아니고요. 이마에 도깨비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로웨이크의 미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모델링팀 실장님이 괴물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한번 사냥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처음에는 개미 형태로 디자인이 됐었거든요. 개미를 막상 만들고 보니까 좀 뭐랄까 아 이거 싫어하는 분은 굉장히 싫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생긴 게 징그러웠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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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개미 못 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좀 그라마 좀 둥글둥글하고 쪼물쪼물거리는 친구로 좀 바뀌었죠. 어두운 곳에서 보니까 그렇게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완전히 밝은 대로 끄집어내가지고 걔 움직이는 것만 보면 은근히 귀엽겠네요. 은근히 은근히 대놓고는 아니고요. 은근히 은근히 끝없는 겨울의 산이라는 지역을 처음에 구상을 할 때부터 감수를 봐주시는 김광삼 실장님이 검은 사막 내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들은 저마다 근거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셔서 이제 끝없는 겨울의 산이 소인종이 근거지로 하게 됐어요. 아베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아베스라는 단어는 영어 비스트의 철자를 아나그램 한 거예요. 비스트라는 철자를 딱 놓고 저희 이제 로컬라이징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이 철자를 조합했을 때 어느 게 제일 어감이 좋느냐 라고 여쭤봐서 아베스를 고르게 됐어요. 일단은 아베스가 생겨났던 기원 자체가 끝없는 겨울의 산의 주인이었던 황금용 라브레스카가 죽으면서 거기서 태어났다는 그렇게 잡았었어요. 뿔에서는 사슴 아베스가 나왔고 꼬리에서는 여우 아베스가 나왔고 발톱에서는 표범 아베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었었고 지금 현재는 사슴이랑 여우만 저희가 본 적이 있고 이야기상 나오면 표랑 매범 아베스 같은 경우는 과거의 끝없는 겨울의 산을 넘어서 갔다. 만약 에델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산 너머에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말씀입니다. 조르다인이 되게 악역이지만 어쨌든 자기가 옛날에 같이 일했던 하인 고블린도 같이 좀 챙기고 자렛에 대한 사랑도 계속 보이고 그런 어떤 좀 찐사랑 같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조르다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이나 목적과는 다르게 쓰면서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러브 연애 소설 약간 그런 거 쓰는 것 같아요. 조르다인이 나쁜 애가 아니에요. 나쁜 애가 아닌 게 아니고 나쁜 애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사람 기준에 있어서 도덕적인 잣대가 조금 낮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좀 더 광범위하게 쓰는 스타일일 뿐이지 나쁜 애는 아니다 라는 거고 그런 면모를 이번에 좀 신경 써서 드러낸 거죠. 그 통수를 아니 그 장면밖에 그게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밖에 지금 안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진짜 멍 때리면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끝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끝이 났었거든요. 그 란도 캐릭터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데 초반에는 이제 소심하고 좀 개그 욕심이 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아픈 가족사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결국에는 좀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게 이제 뭐 수인 성장기 만화라고 해야 되나 란도 캐릭터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이 황금산이라고 불리는 끝없는 겨울산 자체가 스위스의 마테오른이라고 치면 똑같이 생겼어요. 배경팀이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걸 참고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전혀 저희는 뭐 듣는 게 없어서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베스들의 어떤 모임이잖아요. 각자의 아베스들이 다 신조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니까 이제 더 많은 용병들을 이제 불러 모으자. 아베스가 약간 얘네의 종족뿐만 아니라 많은 대륙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친목을 쌓아서 이 사람들을 좀 데려와서 다 같이 있는 어떤 사회 어떤 그런 작은 마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수인족이 겨울산에서 처음 나타난 종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대륙에 많이 퍼트려져 있는데 고향이 여기일 뿐이다 해서 구체적인 컨셉은 좀 몽골 유목민 숙성을 좀 섞었어요. 또 우두머리 이름을 칸이라고 지은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저 여우의 정세는 저희 다음에 공개하는 걸로 최상의 여자가 일레젤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레젤 아니고 이게 진짜 스포예요. 그거를 얘기하면 네 너가 안 되겠다. 하하 넣으셔도 되는데 대답은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하하하 조르다인보다 이게 더 큰 약간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앞으로 이런 컷신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좀 더 머릿속감이 되고 그런 컷신을 만들기 위한 시작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검은사막의 스토리들을 좀 더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법이죠 마법 제가 2014년부터 검은사막 퀘스트를 만들어왔는데 그동안 모험가분들이 항상 검은사막은 스토리는 좋은데 연출이 아쉽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7년 만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멋있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 갈 거잖아요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스토리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훈훈하면 안 되는데 재밌어야 되는데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입사하고 지금까지 써온 것과는 확실히 힘을 주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이걸 또 관심 갖고 계속 피드백 주시는 모험가 분들께도 되게 감사하고 새로운 전환점이 아닐까 앞으로 만드는 더 많이 한다 더 많이 한다 아직 발표 안 했는데? 아 맞다 아 깜짝이야 이번에 끝없는 겨울 해산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저희가 도전하는 방식의 컷시인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만들고 앞으로 더 아까 동권님이 말씀해주신 좋은 기능들도 더 들어가면 좀 더 몰입감 있게 직접 컷신 안에서도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컷신 좀 열심히 개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끝없는 겨울의 산을 재미있게 즐겨주신 분들도 재미없게 즐기신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또 큰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